굉장히 놀라운 제품인데요. L-900. 굉장히 제가 일본어 영어 공부를 하긴 해서 그런데 외국어를 자유제자로 미니 번역기예요. 어떻게 보면은. 왜냐하면 즉석에서 소설책을 읽다가 그 문장 같은 걸 바로바로 중국어나 1어로 바로 볼 수도 있고 사전 기능도 있고 그리고 만능 학습, 회화 학식끄네요. 진짜로. 기능이 너무 많아서 동영상을 쭉 찍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와 뭐 굉장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.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수가 될 것 같은 제품인데요. 동영상 칼라 어학 학습기입니다. 어학 학습기.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. 제가 종류가 진짜 멀티미디어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저 부라도 배우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. 막 다섯 개. 어. 놀라운 뿐입니다. 이 하나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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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